아아 스카이픽 개렉걸려 디스코도 할래? 됐어 그냥 할래 우리 팀 약간 퀸 좀 심각해 보이지 않아? 다이아 오임 조친도 다 낫던데 그래? 근데 퀸이 개 털리면 할 거 없잖아 어 잘하겠지 나 시즌7 좀 잘하는데 근데?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쟤 그거 아니다 클렌즈 아니다 그리고 미드? 잡아볼래? 잡아볼래? 아 바로 안뛰셨네? 볼트카드 받겠다 잘하면 됐다 충분하다 와드 되있으면 그냥 플래시 썼는데 그냥 안해도 돼 충분해 아 나 하드리치 받아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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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 4천둥이네 그러네 약간 조합도 많이 불안하다 팽이도 없어 우리 이거 던지면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던지면 절대 못 이긴다 이거 딱 보니까 강 나왔다 솔킬 강 나왔대 36대 저 양심 없어 저런 애들 진짜 뭐라 한 대야 점멸도 없는데 왜 점멸 왜 안 써 1렙대 아 벌써 화난다 탑 잘 봐줘야 돼 어 저마야 심지어 귀에 양심 없다 진짜 저런 애들은 따져도 또 죽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흉악한 건 좀 알아 미드에서 약간 니 그냥 쟤 미드 시키고 쟤 레넥톤 했어야 되는 니 레넥톤 했어야 되는 호퍼인데 그냥 똑같았을 것 같아 그렇게 말 안 했음 똑같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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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플레이밍 미드다 아 이거 뜨네 메시지 근데 쟤네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어 모르겠지 야 무조건 죽었다 오 잡았다 운 좋았.. 운 개 좋았다 저거 무조건 죽는건데 쟤 또 지가 잘하는 줄 알겠지? 응 진짜 운 좋았다 저 탑도 안 밀라 그랬어요 핑도 찍어줬어 잘했지 응 바로 밀었어야 된대 근데 멍청하다 보통 가볼까 한번? 그래도 손해네 바로 안 밀어서 쟤리클 다 먹었으니까 어떤거 지가 볼까?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?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빅토르 찬거로 그거 없다 아 나 걸렸다 못 봤나 설마? 사람 아닌가 쟤네? 사람 아니다 못 봤다 나 걸렸는데 이거 왼쪽에 와드 하나 박을 수 있어? 없지? 그럴 것 같더라 응 물어보면 여기다 걸렸다 싸워볼까? 빅토르 클렌즈 없어 그럴까 한번 가볼게 그러면 빅토르 좀 못하는 것 같지? 응 간다 와드 없다 감 나 구 스킨 다 응 우리 약간 딜 딸릴 수 있어? 잘 마무리 해야돼 나 갈게 그냥 풀지 너 풀지 너 아 죽었다 털에 올라갔는데 죽었어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나 믿지 근데 그거 원래 판정 그래 어 알아 알아 근데 이거 쟤 다 쓰지 않았어? 다 썼어 다 썼어 근데 죽어서는 없잖아 이거 솔직히 죽어서 상관없어 근데 애초에 깔끔하게 못 잡았어 이거 절대 나 안 죽었으면 아니야 100% 깔끔했으면 깔끔하게 잡을 수 있었어 그래?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그 거미 폼이 없었어 바로 올라오느라 뭔 소리인지 알아? 폼 보면 배들 안 됐어 원래 깔끔하게 됐어야 됐거든 바로 니는 고치스라는 거였잖아 애초에 그게 안 됐어 내가 못 썼어 아 아깝다 아 블루카드다 아 근데 그분 갔으면 잡았는데 공고 갔어야 돼 근데 공고 갔어야 돼 근데 아 저 잘못 갔어 아 잡았잖아 다행이다 아 믿고 개새끼 바로 봐줄게 아 나 풀 그냥 안 쓴다 응 잡았다 이거 진짜 못하는 거 같은데 얘? 박을 수 있어? 나 이거 나 이소 이소 조심해 나 잡았어 아 제발 다행이다 괴브 좀 많이 망했음 타반 다시 가볼게 노프리니까 상대방 그냥 다 못하네 다이엘도 아니지 다 다이엘 이런 애들인가? 이길 수 있어 우리만 안 던지 미겠다 멘트 안 터지고 말조심해야 돼 말조심 오아 제발 아 허허허허 아니 풀을 빼줘도 아 제이스가 심지어 영혼이네 아니잖아 저거 저 원래 키밍팽크가 왜 되냐면은 W 공격 잃어서 그런건데 그냥 그냥 못하는 층인가 저거 안되겠다 나 오비셜 간다 응 아 사고나니까 쓰레기처럼 보인다 솔직히 뭐 와간신이라서 진짜 라인저는 개 카운터기네 어 그러네 오늘 바로 잘라볼게 어 얘 여기 나 체밍팽인가 어 나 간다 나 간다 풀 풀 박할래? 아니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땄다 진짜 못한다 풀 먹어 아 내가 먹기 그냥 내가 이거 잡자 잡자 오케이 나 간다 누 풀 아 나 그냥 가자 가자 줄타기 있어? 있어 있어 얘라도 쳐야될게 백풀 뺐다 좀 아쉽네 아 나쁘진 않아 아쉬운거지 와 진 솔킬다 했어 칼리한테 좀 심한거 아님? 팝 땄네 근데 연운이라 진짜 저거 4킬 먹었고 근데 솔직히 질 수가 없어 이거 바로 다이브하자 풀 아직 안찼지 나 아직 안 짰는데 니 고스랑 같이 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없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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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리스타가 올라왔어 그래브 여기 이거 그래브즈 오면 빼야돼 어 나 이쪽으로 할게 기다려봐 이번부터 가자 이번부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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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풀 풀 풀 그분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잘 빠져 잘 빠져 그분 가자 폼 오면 죽여 알리드 올라온다 괜찮아 아 안 보여 나 안 보여 간다 나 풀 있어 이거 올라가도 그거래? 어 올라가도 그거래 진짜 안 나 아 나 죽었다 알려놨다 나 알 누플 그냥 빼 두부 누플 배 줬다 이건 필요없어 정글이 큰거니까 이기했지 이거 얘네 진짜 치매라서 서포 롬윙 가면 꼭 한 명씩 죽어 라이너는 흐흫 그러네 상대방 다 다이어 5 4 3 상대가 미드 플레이 1이야 그냥 진짜 그냥 플레이 어떻게 올라오는 거냐 그럼 애초에 좀 이상해 이거 다잉케 하면 안 돼 진짜 못하잖아 애들 설렉 나오잖아 그것도 초기화 돼? 셋이 그거 초기화 안 돼 근데 애초에 그냥 내보낼 수 어?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시즌에 돼 초기 안 된대 그 프리시즌이 끝까지 가는 거야? 어 원래 그렇잖아 아니야 아니 초기화 1월달에 하잖아 원래 에이 그러면 야 지금 초기화 한 번 더 하고 1월달에 초기화 한 번 더 하게 아니잖아 아니야 나 맞아 이거는 그냥 아예 Q 시스템 달라서 그런 거야 아 이거 다잉큐 초기화 한 번 더 하냐고 그런 거야 솔렉 초기화 다시 한 번 더 그런 거야 솔렉 솔렉은 초기화 안 하지 1월에 하지 그치 어 나중에 갈게 뭔가 빅토리 안 보이더라 빅토리 이게 탑일 수도 있어 잘하면 둘 다 너플 그분은 무조건 너플 나 간다 올인 안 해도 돼 하나만 받고 그냥 빼 빼 빼 빼 진짜 못하나보다 퀸 보고 써야지 핀 친구 양심 없는 친구다 이 기어가 가니까 뭐 한 번 더 밀어야겠다 설마 이거 가지고 전진 되진 않아 밑에 가라 하면 되지 핀 찍어줄까 내가 아 밑에 갔네 알아서 응 그냥 털이 깨도 되겠다 스텔일 수도 있어 조심해 나 털이 약해 마나 없어 내 목숨을 거는 거야 노플 노플 이게 천두군지 아냐 천두군지 아냐 살 수 있어 진짜 빨리 풀린다 진짜 빨리 풀린다 무조건 스톤이야 와 무조건 스톤 저거 좋아 라인전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? E가 은근 스톱 더블퀴하면 무조건 스톤이야 지씨없어 아 털이 골드 못 먹었어 나나 지네 알아서?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 고치 없어서 에니퀴 뭐지? 어이구 있어 아이고 지졌어 제 마음 아퍼 싸움 먹었잖아 쟤 마음 상한다 샤드보이즈 승부 프리 있다 쟤 조심해 바로 뽑아야돼 진짜 못닿는다 그 중고 진짜 못쓴다 어떻게 올라오는거지? 스읍 초반에 만약 그랬지 뭐 아 이거 프로토벨트 너프 먹었냐? 제이스 풀 썼다 프로도벨트가 너밋을까? 야 콧바람 불지마 하..하마치? 아, 이제야 봐봐 아, 이제야 봐봐 그냥 가 둘 다 기쁘다 마무리 할 수 있어 잡았네 어 이기겠지. 이기겠지. 한 번 더 잡을래? 나 레드 있어서 피차함. 정글 정글 바탕 가야됨. 정글 여기있다. 먼저 가? 전멸 안 써도 돼. 아, 없구나. 가자. 램페이지. 유자. 헤이 러쉬. 왜 이래 왜 이래? 왜냐면 트리프 랭귀지. 얘 잡자, 얘 잡자. 간다 간다. 이거 쏠필 잡자. 아 얘 힐. 오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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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프로도벨트는 나쁘지 않나? 이거 너프 먹었다던데? 아 진짜? 어. 데미지가 너무 셌어. 그냥 스킬 하나 더 있는 거였어. 쓰기가 좀 힘들었을 뿐이지. 데미지는 진짜 셌어. 다 맞추면 진짜 넘사로 셌어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영어는 확실히 저한테는 좀 더 잘 안가고. 왜냐면, 제 게임에 대한 다른 브랜드의 리소스를 넣어야 할까? 아니면, 뭐지? 좀 덥다. 저의 플레이어 스킬을 잃는다. 미안해.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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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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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한 명한테 다 안 바뀌는 것 같아 잘 이거 솔직히 예전에 너무 쎘어 아 아니네 이거 20% 10%로 넣고 됐네 그냥 뭐가? 원래 하나당 20%였거든 데미지인가? 10%로 바뀌었어 너무 쎘다 옛날에 이거 솔직히 옛날에 너무 쎘어 진짜 쎘어 그럼 지금 딱 밸런스 맞춘 상태겠다 그럼 굳이 안 사도 되겠다 그러네 굳이 안 사도 되겠다 계속 졌네 아까도네 졌다고? 어 아까 앨리스를 한 번 졌어 따라갈 때? 아니? 어느 형이랑 할 때 우리 다 이기지 않았어? 어 아! 제발 제이스 진짜 못한다 저런 애한테 졌다는 거야? 심하다 하讨치 또 배가 졌다 노화라 아니 또 배가 쟤 이렇게 히힛 히힛들네 10-0 이 리스트는 수고하옵니다 내가 일을 시장해 나바 Cla Evening 제 보러 온거니다 너무 좋고, 그냥 내 스시를 오늘은 12몬에 2몬을 12몬을 하고 아 저거 힐 떨어지는거지 아직 안된다 영원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Però 바로 가자 펀지면서 서랜 안 치니까 한 번 더 잡았다. 걔 카드 그냥 바로받을 거 같은데? 다 잡았다. 아 아깝다. 아 아깝다. 7군대를 잘못했어. 아닌데 채팅을 다하겠다. 수술 아닌데 칼립사 Q.. 아 근데 어차피 죽었어. 내가 보기엔 빅토르를 돌카 안 뽑고 그냥 던져서 Q 맞춰서 잡았어야 했어. 그 말 한 거였어. 그러면 이겼을 거 같은데? 카드 퀴즈라서. 아님? 똑같긴 했어. 어. 그니까 그렇게 했어야 돼. 그냥 뽑아서 던지고. 그게 제일 세다니까? 나 특별 좀 잘함. 똑똑함. 저기 맞춰주는 거 가정하이잖아. 어 근데 그 야 솔직히 돌카 던질 줄 알고 안 무빙하지. 누가 바로 피하냐.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없어. 아니 애초해. 네가 싫어? 아직 안 남성하고 기간이. 아니 애초에 핫어. 아니ez. 감사합니다.